. 그때 좀 많이 허무했죠. 안 좋은 플레이들이 전염이 됐죠. 지금 최고치앞으로 몸을 아끼지 않는. 우리 둘이 한번 이끌어 보자. 그런 작은 플레이 하나가 저한테는 정말 큰 메시지가 되거든요. 다시 한번 기회를 품고 보니까 유종의 미를 거두고 가라고 이렇게 다시 온 것 같습니다. KT의 제목은 1킬을 술래서 3봉. 100조가 상통합니다. 잡힙니다. 경기 끝. 아무도 아직도 외쳐보지 못한다는 이야기. 척크 타고. 좌측으로 왼쪽으로. 한 장을 넘어갑니다. 잡아당긴 타고 이로써 박경수가 날았습니다. 박경수의 환상적인 승리가 나왔습니다. FBI. mit. c. 으니까. 한글자막 by 한효정